그렇지 천천히 쭉 천천히 보이던 때까지 궤도를 타고 그렇지 다시 돌고 휘고 이번엔 계산이 탔죠 그래도 상관 말고 팔 쭉 펴서 그렇지 옆으로 천천히 그렇지 다시 돌고 그렇지 천천히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옆으로 한 번 더 딱 잘 맞으면 드라이브를 바꿉니다 네 내 말을 잘 딱 드는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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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공이는데 됐어 이제 드라이브를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집안을 놓고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헤드로 빠져도 그죠 치고 똑같습니다 계도가 크니까 계도가 비즈니크 두 번 해야 되니까 연습을 연습을 하고 계도 잡고 들어가서 엎기 밀고 이래가 하나 둘 셋 공을 끝까지 전체로 맞잖아 어차피 공을 다시 올라오잖아 자 여기 맞춤 공은 위의 옆에 이렇게 잘 하고 이 라인이 공 3개가 있죠 이 라인을 찾아요 아시죠 이 라인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딱 이 길게 드라이브 백스윙은 다 다 길게 파서 들어갑니다 다 길게 파서 위에서 뒷당 4 4 역수 며칠 후 1 5 5 5 5 4 5 천천히 멱순 왔던 길로 천천히 내려오고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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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